안녕하십니까 1위TV입니다 자 오늘 아버지와 함께 꿀벌을 돌보러 왔는데요 아빠! 네 여기 꿀벌 굉장히 많은데 이거 몇 통이나 됩니까? 53통 53통이요? 와 엄청 많네 와 오늘 제가 할 역할이 뭐예요 아버지? 지금 가을이 되니까 말벌이 엄청 댕겨들어 말벌? 어 지금 주위에 날아다니네 말벌이 여기 있잖아 여기도 있고 어 그러네 여기도 있고 저 꼭대기 많잖아 어 그러네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아주 잔치에 잔치해 엄청 많네 저 장수말벌도 있어 위험하다라 장수말벌 이거는 장수말벌 아니고 장수말벌 아닌데 저렇게 큰데 와 엄청 크네 아 그러면은 여기 적고 여기도 많이 매달렸고 이 앞쪽에 저 벌한테 대드는 게 지금 많아 예예예예 그걸 잡아 제가 잡아요? 어 재바리...잠달이 새가지고... 수임이 어떻게 해? 안써이게 잡아요 나 죽으면 어떡해 이제 600명 간 넘었는데 안죽어 안죽어요? 어 아 그러면 볶아 먹을까요? 그렇지 죽는거 아니에요? 응 안죽어 안죽어 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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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라간다 나라간다 꿀벌 잡아간다 꿀벌 잡아간다! 어 저 놈 시키다 뭐 어 꿀벌 잡아가네 어딨어? 요 앞에 있네 어 여깄다 여깄다 저기도 있다 가 가 여깄네 여깄네 말벌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잡았다 말벌 한 마리 생포했습니다 여러분들 으흐 이거 또 왜 진짜 아플거처럼 생겼어요? 아빠 더 잡아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데? 여러분들 보셨죠? 제가 바로 그냥 세마리 퇴치했는데 아 나온다 나온다 아빠 말벌 나와 아 이게 어디야? 아직 전화나? 말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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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너무 쉽게 잡았다 골 샴푸 골 골벌에 더 잡혔어 이 장갑은 좀 공업용 장갑이라 해갖고 안 써요? 벌이 못 줄래요 대신 둔하지 아우 그렇군 니 머리 꼭 되어있다 여기 있다 장수말물같은거 네 머리 꼭대기 있네 여기서 자기네 잡았어 와 장수말물이에요 엄청 큰데? 장수말물 아닌데? 장수말물 아닌데 이렇게 커? 저기봐요 거기 붙어있는데 거기 앉아서 뜯어먹나? 되게 조용히 앉아있는데? 보이죠? 끈 내려봐 와 죽겠네 잡어 많이 늘었대요 하잇 1위 펀치 여러분들 잔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앉아보면 제가 죽습니다 제가 한번 쏘여보면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 저번에 아빠 말벌 쏘인적 있죠? 그래도 얼마나 아팠어요 진통제까지 먹었지 그정도로 진짜 말벌이 위험해 깜짝이야 뿔벌이 아무튼 그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야돼 어쩔수 없이 벌에도 치명적이야 맞아맞아 사람이 쏘이는게 더 문제야 꿀벌 몇마리 잡아가도 돼 그런데 이게 사람이 쏘이면 이게 엄청 아프거든요 진짜 엄청 아파 잘못 쏘이면 응급실 가야돼 근데 여기는 산속이라서 응급실 가기도 쉽지 않아 맞아 이거 쏘이면 여기 가는거야 여기는 살충제도 안 치고요 그리고 여기 땅이 둘러쌌어요 뭐가? 국유림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여기 꿀벌밖에 못 키워요 여러분들 맞죠 아빠 어 여기 주위가 다 국가땅이에요 근데 여기만 사유지기 때문에 여기서 막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살충제를 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주위에 뭐 농사 짓는 분도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축산 이런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얘네 물 먹는거 뭐 먹냐면은 산속에서 내려오는 계곡물 있죠 바로 나오는 그거 먹고 살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엄청 건강한 꿀벌이요 근데 중요한건 이 말벌새끼들이 문제입니다 말벌새끼들 다 잡아야돼 저녁먹으러 저거 말벌 아니에요 쟤 쟤 쟤 어디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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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스 찢지 말고 잘 잡아 하얏 1펀치 1펀치 됐어 아 이거 잘 잡는데 이제는 역시 펀치 한방에 점수 못차리죠 제가 이렇게 주먹이 빡 됩니다 자 봐요 아빠 아들이 이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쑥 주먹에서 나오는 소리 쑥 바람을 가른다 우리 아빠가 그렇게 말벌을 잘 잡아요 음 말벌킬러 말벌킬러 우리 아버지 에프킬러 수준이에요 지금 말벌 잡는거는 아들보다 잘 잡는데 어 잠자리채 하나면은 저희 아버지 에프킬러입니다 에프킬러 헌터입니다 헌터 말벌헌터 여봐요 아빠 있으니까 말벌이 도망갔어 그래서 겁을 먹고 안오네 그러니까 소문이 났네 소문이 났어 지금 아빠가 잠자리채으니까 어 지금 말벌들이 겁먹고 안오고 있어 소문이 났네 그러니까 아빠가 말벌채 들었다고 아주 소문이 났어 뭐 아 네 어 아무것도 너무 동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조리가 완료가 됐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은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최악입니다 겁난다 이거 먹어도 돼요? 장수말벌 장수말벌 장수말벌이랑 일반 금거문말벌 여기가 장수말벌 여기가 등거문말벌 대가리 차이도 심하고 장난아니에요 그래도 화면에 작아도 잘 잡히지가 않네요 자 아무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걱정되는데 독 없어요? 독 없어 그렇지 독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아마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됐을거에요 아빠 못먹겠어요 괜찮아 괜찮아요? 아빠 어렸을때는 메미도 잡아먹고 잠자리도 더 먹고 그랬어요 아 말벌 독도기도 더 먹고 벌도 더 먹고 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알구멍 먹어 하하하하 괜찮지? 아까 냄새가 구수하잖아 응? 먹어볼게 하자 바삭바삭한데? 불어 약간 부은 치킨 맛나요? 말벌 닭고기라고 생각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아 치킨 치킨 음 우와 소소하지 소소하다 아 생각보다 괜찮은데? 어 이거 말벌이거든요? 말벌 근데 이게 빠삭빠삭 그냥 아파 고소하다 애들이 볶아 놓은거가 똑같은데? 응 진짜 못 먹을 정도가 아니네? 처음에만 약간 좀 비주얼이 약간 어... 이랬는데? 응 먹어보니까 좀 재밌었네? 그럼 괜찮지 응 아빠 왜 안먹어요? 아들 많이 먹으라고 저 많이 먹으라고 안 먹는거요? 어 이거 아들 먹으려고 일부러 그런거 아니에요 지금? 아니야 벌레를 먹는데 지금?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 말벌 나쁘지 않아요 되게 꼬세요 근데 이거 잡으려면 위험하지 응 왜 혓바닥이 이렇게 알탈사람 하지? 설마 독? 알탈다래? 말벌이 신경독이에요 신경을 마비시키는거죠 응 맞아요 으악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아무튼 오늘 말벌 먹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다른 곤충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거 밥이랑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을거 같아요 밥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남은 중에는 여기까지 1위 TV 였고요 아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같이 해보신데? 쉬워 하나 하나 둘 셋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